아니, 날씨 좋대요, 날씨 좋대요 내일은 선이데이야, 선이데이 날씨가 왔어요 아, 내일? 네 아, 저 모델사님 오실 수 있으니? 아, 내가 너무 고픈 거 아니에요? 네, 두 시간 그러니까, 오실 때예요 아니, 판소리 가야 된다고? 판소리 축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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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오셔야 된다고? 거기 가야 돼요? 네, 거기 가야 돼요? 네, 거기 가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짜증나요? 정색을 하고, 저, 아이 저기 물, 물하고요, 드실 물하고 선글라스 선글라스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그러시겠어요? 오 대사님이 과거에도 우리가 저기, 덕수군인가 어디 갈때도 중명전 중명전 갈때도 딱 선글라스 끼고 왔어 그때 포스가 대단했죠 그래갖고 그, 그 고궁패션이 있어 그렇게 하고 오면 돼 내가 고궁패션을 기억해 선글라스 딱 하고, 아주 모시고 그럼 걱정 안 하는 거, 그렇지 요원, 요원 에이전트같이 하고 왔어 어디 에이전트같이 하고 왔냐면 맨인 블랙 맨인 블랙 에이전트같이 어허허 시아에이전트 하고 왔어 거기는 우진인데 맨인 블랙에 나오는 사람처럼 딱 블랙 블랙 그러지 아따야, 겁나 잘하더란 게 아따 욕 봤어 그럼 가사 여기도 힘든데 그럼 일상에는 언제하고 욕 받네이 소리adow, 다리 뭐야 도야 눈으로 땀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 홍보자배가 들어서라고 한 번 더 하세요 강남 도견은 조정지 망제라 시작 야 강한 국제는 조정지 망대라 내 주도를 정보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백이나오 독일 나갔던 초록재비나오 독일 나갔던 초록재비나오 시작 독일 나갔던 초록재비나오 말조사 나갔던 음모들 음모재비가 들어온다 박흥고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퉁마리 가졌어 전공거리 거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퉁마리 가졌어 흥고재비어짜오대 흥고재비어짜오대 소조가 아뢰이다 소조가 아뢰이다 말리조석을 나라 되어라 소조 운수 불길하여 쭉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잘 타 부러져 거군 죽게 되었논니 어진 흥모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든 은혜를 값소리가 흥고재비어짜오대 흥고재비가 보시고 거죽노 용농 lonely 들어오오오오오오오 또 Niin 야 configure 공노래 삼역도 하역도 보자교 바라보니 또 저 동남아는 내는 속을 둥둥 울리며 거기야 너희야 너란 원복이 뭐니 아니냐 수평 싸면 양한게 우승천 갓비래 날아오면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2 갈대를 입에 물고 1.2.2 갈대를 입에 물고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시작 1.2점 떨어지니 떨어지니 병사 나간 이 아니냐 병사 나간 이 아니냐 병사 나간 이 아니냐 병사 나간 이 아니냐 백구백노짝을 지어 백구백노짝을 지어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에 청파상에 왕래허니 청파상에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해안봉을 너머 황릉녀 들어가 해안봉을 너머 황릉녀 들어가 해안봉을 너머 황릉녀 들어가 해안봉을 너머 황릉녀 홍황대 올라가니 홍고대공은 강자료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일고 불고반 백운천지 공유요라 수벽사명양한테 불숭청은 갓비래라 불숭청은 갓비래라 날아오난 저길어이기 날아오난 저길어이기 갈대들 입에 물고 갈대들 입에 물고 일점이점 떨어지니 일점이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회양봉을 넘어 황릉며 들어가 회양봉을 넘어 황릉며 들어가 이십오년 다녀오로 이십오년 다녀오로 이십오년 다녀오로 세번째 박예선 이십오년 다녀오로 이십오년 다녀오로 반주까지 쉬어 안녀 반주까지 쉬어 안녀 앉아 북연성을 화다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동대봉어 강자도 공도대로 무강자류 황홍주를 올라가니 강화길고 풀법안 대군천지 공유유라 대군천지 공유유라 소벽사명양한테 불승천원 갑비래라 소벽사명양한테 불승천원 갑비래라 따라오 난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그치 백구백노짝을 지어 천파상의 왕래헌이 천파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노랑 석양천이 거의 노랑 석양천이 거의 노랑 폐양봉을 넘어 광등고 들어가 폐양봉을 넘어 광등고 들어가 25년 다녀오로 반주까지 쉬어 반주까지 쉬어 반주까지 쉬어 반주까지 쉬어 반주 반주까지 쉬어 반주까지 쉬어 반주까지 쉬어 부견성을 받아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강자료 려 험하다니 려 조을 내는거야 동황대 곰무강자료 동황대 곰무강자료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화질과 불법안 황화질과 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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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 천지 공유요라 백은 천지 공유요라 백은 천지 공유요라 백은 천지 공유요라 이 노래는 처음부터 같이 조를 내야 돼. 거만하고 조를 내야 돼. 연조가 있다. 나는 장자에 가면서 거들먹스럽게 거만하게 좀 부르는 거야. 조를 내야 돼. 이 노래는 비루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여. 거만하게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해군전지공유유라. 이렇게. 이런 게 많잖아. 이런 거. 다시. 수벽사명양한테 불승총은 갑비래. 수벽사명양한테 불승총은 갑비래. 따라오 난 저기러기. 따라오 난 저기러기. 알대를 입에 물고. 알대를 입에 물고. 일첩이 좀 떨어지니. 일첩이 좀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노작을 지어. 천파상의 왕래허니. 백구백노작을 지어. 천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의 놀아. 석양촌이 거의 놀아. 태양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이십오 년 다녀오로. 이십오 년 다녀오로. 반주까지 취려 앉아. 반주까지 치여 앉아 반주까지 치여 앉아 부견성을 받아보고 부견성을 받아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동거 대궁 강좌수 동거 대궁 강좌수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 들고 간 대군천지 공유유라 노래가 정말 참 좋다 자 그러면 새로 우리 두 회원님께서는 조금 저기하니까 늦게 오시고 그렇으니까 앞에 그 흑은 벅차고도 두어장단이 흑은 벅차고를 따라서 불러 따라서 같이 흑은 벅차고 백은 물을 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물을 쓰고 흑은 벅차고喜 청 Bombe 5, 6박이서 떨어져야 돼 거주어 두어 거주어 두어 높이 더 자 거주어 두어 높이 더 로 오르사변을 살펴보니 오르사변을 살펴보니 오르사변을 살펴보니 서촥치척이여 동네창망 오구나 서촥치척이여 동네창망 오구나 충릉동을 올라가니 주자이 넘놀고 산역토 하역토 오자 학교 바라보니 고초동 남관은 배는 목을 둥둥 울리며 목을 둥둥 울리며 보기야 거이야 도하니 보기야 거이야 도하니 원포키범이 아니냐 원포키범이 아니냐 수벽사명냥한테 불승청은 갑비래 바라오난 저기러기 바라오난 저기러기 바라오난 저기러기 갈대를립에 물고 갈대를립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명사나가니 아니냐 백고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백고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허니 서당천이 보이노라 서당천이 보이노라 태양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다 태양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다 25년 다녀오로 25년 다녀오로 한 주까지 쉬어 앉여 한 주까지 쉬어 앉여 두견성을 받아보고 두견성을 받아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동황대 올라가니 황릉를 올라가니 황릉불tre 올라가니 황릉도 풀보관 onsin천지 동유유라 백은 천지 공유유 헛은 벅 차고 백은 무릅쓰고 헛은 벅 차고 백은 무릅쓰고 곧줌어둥 곧줌어둥 높이 곧줌어둥 곧줌어둥 높이 됐다 우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오 동네 창마모구나 서촉지척이오 동네 창마모구나 중흥봉을 올라가니 주자이놈놀로 상역도 하역도 오자학교 바라보니 오자학교 바라보니 고초동남 가는 베넌 고초동남 가는 베넌 고거를 툭툭툭 울리며 고거를 툭툭툭 울리며 고기야 어이야 저하니 고기야 어이야 저하니 원포퀴범이 아니냐 원포퀴범이 아니냐 수벽사명냥한테 불숭총은 갑비래 수벽사명냥한테 불숭총은 갑비래 바라보 난 저기러기 바라보 난 저기러기 가릴 때를 입에 물고 가릴 때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1.2점 떨어지니 영산학 아니 아니냐 영산학 아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철파상의 왕래헌이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철파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돌아 석양천이 거의 돌아 석양천이 거의 돌아 태양봉을 넘어 광릉도 들어가 태양봉을 넘어 광릉도 들어가 25년 탄양으로 25년 탄양으로 광릉도 들어가 광릉이 광릉도 들어가 대고무 강자유 화왕굴 올라간 화왁일고 불법안 화왕굴 올라간 화왁일고 불법안 대분천지 봉유유락 대분천지 봉유유락 그지요잉? 한 마릇 좋다 수고하면 혹시 끌리셔야 될까요? 한 마릇 좋지요잉? 수고하나요?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거기까지 붙여서 되든 안되든 붙여서 하니 두 번 해보십시다 흑은 법 차오 백은 무릅쓰고 시작 흑은 법 차오 백은 무릅쓰고 거중어도 흑은 높이 그렇지 당 다 아무리 사 회의 살펴보니 서총 지척이 었어 본인에 장마 헛궃 막 충동 incoming 공을 올라가니 두자리도 꼼돌돌로 삼형토 하형토 오잡혀 말아오니 고초동 남가는 배는 고음을 둥둥 울리며 벙긋한 거이야 거란 원고기보기 아니냐 수벽사 명량한테 불숭정원 다필해 나라오난 저기러기 나라오난 저기러기 갈 때를 입에 물고 일자리며 나라지니 병나 나간이 아니냐 백구백도 짝을 지어 183개 황대헌이 서장천이 거의 돌아 제야봉을 걷고 방금 쳐들어가 25년 탈냐보로 전주까지 쉬어 앉아 연속을 바라보고 고구마 상대 올라가니 공도대 공도탄자교 하방교로 올라가니 하방일보 불법안 해군천지 공유유올라 그러면 제 수업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보자 우리 선생님 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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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간단하 Ihr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